대표님 액션 대표님 오늘 뭐하십니까? 오늘은 여기와 대표님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의 승장 파트너 윤희입니다 오늘도 송경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스키크리아 대충 전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광장하면 액션 자 이렇게 12분 고기를 썼습니다 2시간 반은 육수를 끓이는 시간 같아요 하지만 왓바지 할게요 네 지금 해주십시오 네 여기서의 기부는 탈출이긴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장님이 사는 것인데 사장님이 말이죠 네 네 왓바지 쉬고 나 왓바지 네 물이 끓는 것 같다는 것 이렇게 물이 시원해 주신다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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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토마토